오늘 영상은 선생님의 스펙트럼 강의 교재 언박싱 영상입니다. 이런 언박싱 영상 찍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엔 안 찍었는데 올해는 꼭 찍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생각해도 교재를 너무 잘 만들었어. 칭찬해 나님. 그래서 아기들에게 선생님 교재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들 콕콕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언박싱 고고! 선생님의 스펙트럼 교재입니다. 이건 사회문화 그리고 이건 생활과 윤리입니다. 짜란!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까지만 해도 작년 시즌이죠. 한 권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엑셀표를 따로 분권화시키면서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뭔가요? 나 만점 좋아해. 선생님이 아기들에게 아기들! 아기들이 모르는 건 꼭 여기다 정리해서 두구두구 봐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급해드리는 즉 이벤트로 나가는 바로 셀프 엑셀표 노트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알고 있거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다 담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기들은 각자마다 다 자기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니 자기만의 셀프 엑셀표 노트 중요합니다. 사회문화는 이렇게 생활과 윤리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구성된 셀프 엑셀표 노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언박싱! 실제로는 이미 언박싱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박싱이면 원래 박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미 다 박스를 버렸어. 그래서 아 뭐 어때? 아기들에게는 교재를 보여주면 되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 랩핑을 찢는 것부터 시작해봅니다. 랩핑을 찢어볼까요? 이렇게 찢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찢어봅니다. 난 이런 거 찢을 때 그냥 막 찢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생님은 옛날의 책도 엑셀표만 따로 찢어가지고 다녀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회문화 이젠 생활과 윤리입니다. 생활과 윤리도 뜯어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가 파트 1이 약간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생활과 윤리도 찢어봅니다. 오케이. 얘는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의 파트 1 그리고 엑셀표 파트. 자, 이제 선생님과 교재를 살펴봅니다. 선생님의 스펙트럼 교재는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앞에 부분은 개념 정리 파트와 그다음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엑셀표 파트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엑셀표 따로 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엑셀표를 따로 이렇게 군거나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책부터 어디 한번 펴볼까요? 스펙트럼 개념 파트.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스펙트럼에서 손글씨를 넣었고 그리고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킬러 마스터의 선생님의 손글씨 정리가 들어갑니다. 우선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를 이렇게 펴보면 음, 먼저 선생님의 그 OT 영상 보고 온 학생들은 알 거예요. 총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개념의 이해, 두 번째 평가 워딩 익히기, 세 번째 그걸 자기 커타 시키는 시간, 그게 바로 엑셀표죠. 그리고 네 번째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아기들에게 기능론, 갈등론, 손글씨로, 그리고 평가원의 워딩으로 아기들에게 이해시켜 줄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평가원의 워딩까지 다 봤죠? 어? 선생님이 OT에서 5단원, 진화론, 순화론을 이해하겠으니까 그 파트 찾아가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선생님과 OT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사회변동 방향에 따라서 진화론, 순화론 나눠지고 특징적인 부분들 이렇게 플러스 체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기들은 어떻게 평가원의 워딩으로 익혀둬야 된다. 이게 이렇게 평가원의 워딩으로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자기 커타 시키는 시간은 어디서? 그렇지. 엑셀표 시간입니다. 엑셀표가 더욱더 강력해졌다 그랬죠? 이렇게 분관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펴보면 네, 아기들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셀로판 가림막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 어떻게요? 조금만 있다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우선은 선생님과 이렇게 두 권의 책을 펴고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원의 워딩으로 익히고 그리고 엑셀표로 아기들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 사회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 진화론, 순화론 둘 다의 특징입니다. 일정한 양상을 반복한다고 하면 순환론에만 해당되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진화론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회변동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둘 다 해당되죠. 왜냐하면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진화론 순환론이잖아. 이런 식으로 아기들이 필요한 건 이렇게 필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답은 네, 엑셀표 뒤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사회변동 일정한 양상 툴다. 일정한 양상의 반복 순환론. 오, 일정한 방향성 진화론? 근데 일정한 방향에 대한 설명은 둘 다구나. 나누고 이렇게 답으로도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작년 엑셀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걸 다 회색으로 놔둬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종이로 가려서 아기들 이 엑셀표 또 풀어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짜란, 따란. 이번에 선생님이 셀로판 가림막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가리는 순간 네, 답이 보이지 않자. 아기들은 아주 빠르게 얘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변동의 일정한 양상 둘 다. 일정한 양상의 반복 순환론. 일정한 방향성 진화론. 일정한 방향에 대한 설명 둘 다. 이렇게 말이죠. 아주 빠르게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엑셀표가 바로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기야, 이건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셀프 엑셀표 노트에서도 애기들은 이 셀로판 가림막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애기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얘를 헷갈려 했어. 즉,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설명.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내용이래. 이렇게 문제까지 딱 넣어두는 거지. 출처는 엑셀표, 주제는 5단원, 사회 변동이론.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그건 출처를 적는 거예요. 페이지 108, 거기에 4번.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애기가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지.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그렇지, 답을 적습니다. 엇? 선생님, 저는요. 사회 변동 방향? 진화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이라고 하면 둘 다 내요. 물론 일정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건 진화로만 되지요. 하지만 방향을 설명한다면 둘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애기들이 헷갈린 것만 이렇게 옮겨 적는 셀프 엑셀표 노트입니다. 문제는 파랑색이나 검정색으로 그 다음 답은 빨간색으로 한다면 셀룩판 가림막으로 얘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 가려봅니다. 라란! 보이지 않죠? 짠! 짠! 안 보이죠? 이게 바로 엑셀표의 힘입니다. 애기들은 애기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자신만의 셀프 엑셀표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진짜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맞았던 것도 계속 맞는다? 틀리는 걸 계속 또 틀려. 자기가 틀리고 자기가 헷갈려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반복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꺼우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를 이렇게 내리면 그 자체가 또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엑셀표를 통해 개념을 자기 컷화 시키는 시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핵심 문제를 푸는 시간이죠. 음! 딱 보면 알겠네. 얘는 뭐고? 진화론! 그리고 얘는 뭐다? 순환론! 그리고 실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실제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출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 한문답으로 이 첫 번째 파트 마지막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은 여기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은 파트 2에 따로 놔뒀습니다. 따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아 이 문제 답은 1번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 해설을 볼 때에는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공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배치해놨습니다. 사회문화 스펙트럼 교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생활관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생활관리도 파트 1, 파트 2 그리고 만점 셀프 액셀표 노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트 1에서는 여기서는 손글씨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윤의 특성인데 생윤은 사상가의 워딩이 워낙에 많아서 이건 텍스트로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서 개념 완성편에서는 선생님의 핵심 손글씨라기보다는 평가원의 워딩을 중심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손글씨 핵심 정리는 킬러 마스터라고 하는 두 번째 심화 파트 생활관리리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생활관리리에서 평가원의 워딩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생활관리리 영단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윤리와 사상과 탐구라는 이 파트 왜냐하면 동양윤리의 접근, 서양윤리의 접근을 완벽하게 이해해 놓으면 칸트가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영단원을 잘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특히 사상과 탐구 같은 경우에 로이스의 특징이 무엇인지, 싱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의 주장도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교의 특징들 그리고 불교의 특징, 그리고 도가의 특징들 그리고 서양으로 넘어가서 의무론, 공리주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상가들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무론 같은 경우 자연법은 사상가로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상가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사상가의 얼굴과 함께 외칭시켜서 평가원의 워딩이 이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애기, 이걸 안다고 점수가 나온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엑셀표 시간으로 자기 것 다 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엑셀표 파트 책입니다. 책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펼치면 셀로판 가림막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 평가원의 워딩을 익혔다라면 이걸 엑셀표를 통해서 자기 것 다 시키는 시간 선생님과 함께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리고 애기들이 여기에 답을 적고 노트 필기도 해가는 건 바로 이 부분에 애기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애기들이 혼자서 복습할 때는 뭘 이용한다? 그렇지, 여기 뒤에 답안지 파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답안지 파트를 이렇게 펴보면 여기를 딱 가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네, 효재, 유교가 중요시역인 거 거경, 유교 겸허, 도가, 경과, 성, 유교 실제 선생님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거경이라는 건 경건함 속에 거주하다야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것과 실제 시험장에서 거경을 떠올려서 유교랑 매칭시키는 건 다른 거거든? 그럼 애기는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게 바로 엑셀표의 힘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애기들은 선생님과 공부했던 이 내용을 수능 때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헷갈렸어.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었어. 그럼 어디에 옮겨 적는다? 그렇죠. 따란! 바로 셀프 엑셀표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펼치고 애기들이 틀렸던 부분들 예를 들어 효제, 유불도 중에 뭔가요? 그러면 이 답은 어떻게? 그렇지 빨간색으로 적습니다. 유교입니다.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를 갖는 것 이 뜻, 즉 인의 실천 이렇게 적어두시는 거죠. 출천은 그 해당 페이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 파트를 찾아가서 볼 수 있게끔 말이지. 이제 내가 헷갈려하는 부분들만 정리된 셀프 엑셀표야. 애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테스트한다? 따란! 가리면 이 자체가 테스트집니다. 어? 효제? 어? 이거 유교잖아? 딱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지. 선생님이 신경 쓴 거 많이 느끼실 수 있나요? 애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고 빠르게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신경 쓰고 또 신경 썼습니다. 생활과 윤리 스펙트럼 교제입니다. 아, 선생님이 만들어 놓고도 엄청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공부할 애기들 생각하면 어? 만점 맞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까지 선생님의 스펙트럼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땠나요? 선생님의 스펙트럼 교제 정말 신경 써서 만든 거 느끼셨죠? 네, 이거보다 더 좋은 학습 교제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선생님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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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복습 콘텐츠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엑셀표와 함께하는 스펙트럼 선생님과 1등급 맞으러 고고! 선생님의 스펙트럼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